제이비가 처음으로 라이브 타마트라는 걸 하는데요 리허설 현장을 저희가 와 봤습니다 그러면 같이 리허설 현장으로 가보시죠 갑시다 가실 것 같아요 오늘도 받았어요 큐시트인가? 라이브 커머스 큐시트입니다 벌써 무슨 냄새가 나나요? 무슨 냄새가 나요? 김치 냄새 나지 않나요? 김장 해보셨어요? 김장이요? 네 김장 안 해봤죠 해본 적 있어 언제 언제? 엄마 도와서 해본 적 있어요 어 김장 해 보셨어요? 당연하죠 전 4년입니다 전 27일에도 해요 이번이 7일로 김장 하실 분들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 갈게요 김장 해봤어? 네 김장 재료 5개 말하기 1 100 4 3 2 1 고춧가루 쏙 스튜디오 뒷모습을 담으러 가겠습니다 5차장 5차장 4 3 2 1 2 3 2 3 3 4 4 4 5 5 5 5 5 5 5 긴장하면 생각나는거 1 2 배출 1 2 2 1 2 1 1 2 1 1 1 2 1 2 3 2 2 1 2 2 2 2 3 2 2 2 3 2 2 3 2 2 3 2 3 2 2 3 3 2 3 2 3 3 2 3 3 4 4 4 4 4 4 4 5 3 4 3 4 4 4 5 5 5 5 5 최애정입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할게 바로 김장실. 잠시만요. 김장실. 김장실에도 보내주실 분이죠? 직접 저기서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김장실. 이 영상입니다. 사실 애로부터 김장하면 하네? 하하하 우리 어머님들은 김장을 끝내야 올하늘 새 아이를... 어? 하하하하 아이를 죽인... 엔지 마지막 숙제를 끝낸 것 같은 기분이 준다고 하시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서산시와 함께 김장에 필요한 농산물 특판전을 준비한 건데요. 선생님. 김장할 때 어떤 재료들이 필요하죠? 가장 중요한 게... 넌 둘이 해봐. 라이브 커머스. 안녕. 됐어. 됐어.